안녕하세요 미국지우브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2014년이고요. 오늘도 재미있는 여러가지 AI라든가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비즈니스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번째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가져왔어요. AI 에이전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툴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제 첫번째 A2업스를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구글 설치 컨설팅.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번째는 AI입니다. 이제 AI 없이는 뭘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잘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세가지를 무조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첫번째 A2업스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키워드를 리서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이 웹사이트를 발전을 시켰는지 그런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만약 키워드 쪽으로만 가신다고 하면 제가 제일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웹사이트들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사이트들에게는 있는 키워드가 내 사이트에 없다. 이런 키워드도 다 찾아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거 찾는 걸로 좀 많이 시간을 많이 쓰고 A2업스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구글 설치 컨설팅 같은 경우는 데이터 보고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컨텐츠를 많이 적어놓고 한 두달, 3개월, 4개월 이렇게 넘어가면 컨텐츠가 많아지면 질수록 어떠한 키워드로 구글에서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키워드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클릭도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보기도 하는 그런 페이지 안에 있는 키워드들을 그것만 뽑아서 그거랑 비슷한 또 키워드를 찾아서 컨텐츠를 적어주는 거예요. AI는 저 지금 아직까지는 자동 블로그라든가 그런 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가지 테스트 중이고 그리고 이번에 구글 콜 업데이트가 된 걸 보고서 한 달 정도 있는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AI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툴을 이용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크게 리스크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AI로 여러가지들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좀 더 업티마이즈를 한다거나 이미 적혀져 있는 글들을 그렇게 이용하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 세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AI 주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TSMC, 구글, AMD, 아마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주식들이 하루하루만 보시면 굉장히 변동이 너무 많아서 많이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렇게 보시면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엔비디아는 99%가 늘어났다는 게 보입니다. AI 쪽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돈이 미친 듯이 쏠리는 게 보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보안 챗봇 출시라고 해서 알티클이 떴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버 보안 AI 취지는 최근 소스 코드를 훔친 러시아 국가 지원 해커의 공격과 지난해 중국 해커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익스플로어를 통해 미국 정부 이메일을 침해한 사건 이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두 나라는 빠른 데가 없네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북한까지 들어가면 되겠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못하는 것 같고 이 두 나라가 아주 열심히 훔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오픈 AI, 더 많은 콘텐츠 라이센스 계약 체결이라고 해서 오늘 알티클이 떴는데요. 오픈 AI라든가 미드존이라든가 이런 AI 툴들이 계속해서 소송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계속해서 체결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영어권에 있는 곳하고 그런 뉴스 사이트들이나 이런 비슷한 류의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이트들하고는 어떠한 라이센스 계약이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거대한 사이트들도 지금 AI들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이런 라이센스들을 체결하지 않을까? 계약들을 그런 생각이 드네요. EU, 최초의 AI 법안 승인이라고 합니다. 2년간의 논의와 수정 끝의 EU는 유럽 전역에서 AI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설계된 세계 최초의 규칙인 AI 법을 승인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법의 근본적인 목표는 고위험, AI로부터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유럽을 AI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AI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모두가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라는 몇 달 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라고 합니다. 몇 달 후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번 연도 말 정도에는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알티클들이 있어요. 내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어서 소라를 이용하기 전에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마존 셀러를 위한 또 다른 AI 도구 출시라고 해요. 아마존 셀러들을 위한 상세 페이지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AI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아마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키워드들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전 영상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번다, 천만 원 번다 이런 류의 영상들을 보시고 강의를 구매를 하시고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였는데요. 저는 이제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이 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빠르고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다더라가 제가 내린 결론이었고요. 몇 년 동안 한 결과 저도 정말 많은 걸 해봤거든요. 말 그대로 블랙헷도 해보고 화이트헷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해보고 하라는 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제일 정직하게 가는 게 정말 나중에 돈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를 제일 중점을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든 그 플랫폼들의 정책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지금 구글에서도 AI를 너무 많이 쓰는 너무 심각하게 많이 쓰는 그런 사이트들을 스팸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너무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것도 이제 나중에 조금씩 배우셔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본인들의 서비스를 어떻게 바깥에 노출을 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좀 많이 중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AI가 생기고 난 후로 구글에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를 적어주는 게 좋은데 웹사이트 자체에서 사람들이 빨리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글이 윗상단에 보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중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Key Takeaways라고 해가지고 이 알티클 안에 줄거리를 제일 윗상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블랙포인트를 집어넣어서 이 알티클이 어떤 건지 짧게 사람들이 위만 봐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게끔 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 불기라든가 이 알티클이 어떤 알티클이고 그리고 내가 이 저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밑에 집어넣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AI가 쓴 느낌보다는 사람이 그래도 들어가서 이런 걸 쓰고 올렸다라는 약간 이런 느낌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AI 컨텐츠들 중에서도 그냥 아예 손을 대고 있지 않는 그리고 하루에도 몇백 개씩 몇십 개씩 계속 올라가는 그런 웹사이트들을 잡아가지고 스팸 처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의 이런 작업을 좀 하는 중이에요. 만약에 지금 AI 컨텐츠를 이용을 하시고 내부 링크 이런 거 전혀 없다고 하시면 내부 링크 꼭 걸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런 식으로 테이크어웨이스라든가 이런 줄거리를 앞에 쓴다거나 아니면 그 밑에 긁기라든가 이런 걸 조금씩 내가 이 알티클에 충분히 들어와서 읽고 안에 수정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 달 뒤에 구글 업데이트가 좀 진정이 된 후에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존이는 대규모 정전 중에 데이터 스크래핑을 시도한 스테빌리티 AI 직원을 고발을 합니다. 뭐 이렇게 알티클 떴는데 굉장히 핫합니다. 어저께 오늘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알티클 중에 하나예요. 어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계속해서 미국 안에 있는 뭔가를 계속 해킹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AI로 엄청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런 큰 업체들이. 서로 뭘 뺏어오려고 그러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앱 스토어 광고를 최적화할 계획입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뭐 다른 곳에서도 AI를 다 넣어서 광고를 돌리게 하려고 하는데 이따가 또 제가 메타 쪽으로 이런 비슷한 광고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제 광고 쪽에도 AI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AI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광고를 보여주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느낌은 광고를 안 하면 아무것도 노출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광고를 하게 하기 위해서 좀 너무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엄청 핫한 거 하나가 트럼프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틱톡 금지 법안 통과라고 알틱 글이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또 될 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틱톡을 쓰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틱톡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틱톡이 아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메타에서는 영상 쪽으로 더 많이 개발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틱톡이 만약에 미국에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거를 생각을 해서 좀 더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할 거다. 뭐 유튜브 쇼츠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에 틱톡 새로 오픈하면 그래도 뷰스가 150 뷰, 100 뷰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당장은 틱톡을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틱톡을 이용을 하지 못하면 그래도 한 군데가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뭐 또 다른 틱톡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나오겠죠. 이제 또 우리는 그걸 빨리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관된 캐릭터를 생성하는 미드저니 기능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핫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미드저니를 제가 이용을 할 때마다 똑같은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좀 다르게 만들어줄 데가 많아서 그래서 저도 그냥 아 이게 좀 편하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워낙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분들의 힘으로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머스크는 글로벌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다고 해요. 아직은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곧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오픈소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더 좋은 AI 프로그램들을 만들겠죠.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Applied Intuition이 자동차 농업 분야에 더 많은 AI를 제공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중국 병원에서 뇌과의를 위한 AI 체포 테스트 시작을 한다고 해요. 진짜 중국은 한 진짜 100걸음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들만 많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하면 그냥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AI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고 중국은 그리고 의료 분야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어쨌든 IT 글이 떠서 가져와 봤고요. 월마트의 빠른 AI 검색 성공으로 구글이 걱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IT 글이 떴어요. 월마트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월마트를 하고 있지만 저희같이 조그만 셀러들은 월마트 입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거의 월마트는 정말 거대한 업체들 아마존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해서 리뷰들이 잘 쌓여있는 그런 셀러들만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그 셀러들 자체를 뽑아준 지가 별로 되진 않았어요. 월마트보다는 아마존을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거의 뭐 50% 이상의 아마존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해서 물건을 많이 구매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아마존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노출되게끔 하려고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에서 리스팅을 만들고 그리고 그 리스팅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리스팅이면 구글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AI 검색을 한다고 해서 월마트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용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구글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구글이 제일 아마존하고 월마트보다는 위가 아닐까 AI가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그냥 유저들이 월마트는 월마트 안에서만 가격을 체크를 하고 아마존, 아마존 안에서만 가격을 체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글을 이용을 하면 다른 플랫폼들도 같이 가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저라면 그냥 구글을 이용을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알티클이 떠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할리는 제품이 좀 몇 개가 보여서 이거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알티클을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요. 글들이 나오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몇 가지의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의 제품은 항상 잘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부엌에 관련된 거. 이거는 뭐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대단했죠. 이런 제품도 엄청 많이 팔렸고 이런 것도 항상 거울 있잖아요. 화장할 때 거울에 이런 라이트까지 달려있는 거. 이런 거는 항상 잘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5억 51점 되게 싸네요. 그러니까 저는 코스코에서 살 때도 한 20불 정도 됐었고 어디죠? 월마트 갈 때도 가격이 한 15불, 20불 싸게 하면 그 정도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도 항상 볼 때마다 하나씩 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제품으로 너무 좋은 것 같고 요가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에 관련된 거. 이런 건 뭐 항상 잘 팔리던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제품들은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거 많아요. 여기 이런 스폰지를 만들 때 좀 안 좋은 그런 케미칼? 뭐 이런 게 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는 너무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파는 건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만약에 가격만 괜찮다면 요런 매츠 같은 거 파는 것도 너무 괜찮고요. 뭐 드롭시핑 사이트로 뭐 이런 걸로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거는 좀 배송을 하실 때 조심히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잘 깨지는 거라서 드롭시핑으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제를 뭘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뭐 그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에 관련된 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적을 때도 그래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아에 있는 이런 동물들은 저작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라든가 그런 컨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짜집게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그런 게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초의 실제 AI 자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공개라고 합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AI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엔지니어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계획도 하고 진행도 하고 학습도 하고 실수를 스스로 수정도 하고요.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나중에 이용을 해봐야겠어요. 지금 저도 뭘 만들고 싶은 게 있거든요. 재미나의 선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해서 이렇게 떴는데요. 구글은 선거가 실시되는 모든 국가에서 재미나의 채팅 GPT와 동일 이렇게 적혀있네요.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 관련 검색을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메타 새로운 AI 광고 도구 출시라고 해서 이렇게 알티클이 떴는데요. 메타는 브랜드가 광고 및 동영상 쇼핑 경험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한 새로운 AI 기반 업데이트 메타의 어드벤티지 출시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브랜드가 자동으로 상품 추천을 제공하고 다양한 플랫폼에 맞게 동영상을 최적화하고 다양한 광고 변형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쉽게 광고를 돌릴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AI를 이용을 해서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은 추천을 이제 우리들한테 해줄 거고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준비하면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를 타겟으로 해서 내 제품을 내 서비스를 노출시키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AI를 이용을 하니까 그 타겟을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광고 쪽으로 거의 이렇게 AI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제 그쪽이 진짜 돈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좀 느낌이 이제는 광고를 돌리지 않으면 그냥 무료로 되어 있는 이런 소셜미디어에다가 우리가 아무리 이미지나 영상을 집어넣어도 노출이 잘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광고를 무조건 이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런 광고 에이전트 분들도 더 쉽게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 그런 광고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도 좀 뭔가 스페셜 스킬을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카드의 휴대 Θ 세 번째 배lax